형 네 곁에 있으려고 늘 신세만 졌는데 또 신세 지고 갈 순 없잖아 그건 의리가 아니지 도리도 아니고 근데 형 난 널 살릴 수가 없어 우리 엄마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냈던 게 이제서야 생각이나 그게 세상에 하늘과 땅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인가봐 우린 나 혼잔가 봐 그니까 형 형 네가 있나 네가 있나 살려고 해봐 기억해봐 너도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 네가 네가 아직은 죽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요 형 제발 제발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